아유 죄송합니다. 가급적이면 좀 해도 괜찮으면 하지마요. 하지말까요? 어떻게 좀 살살? 살살 알루. 그래도 멀리 놀러 오셨는데. 아우 진짜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니 잘한 것 같아서 더운 데세요. 아 이거 왜 한국 아유 아유 헬프미. 참 우호 국가야 그죠? 아유 모르러 언니가 더 잡아주시기도 하고 참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남방언니 고마워요. 저 정말로 너무나 고마워요. 1인이세요? 아 1인이예요? 아니 같이 오실래요? 교환학생? 그러면 여행 오신 거군요? 아 이렇게 해외에서 여행하시다 이렇게 인연이 가는 이분들? 어떻게 아는 세계에요? 네? 친구? 한국 가서 만난 친구? 아 그랬구나. 1인이예요? 아 1인이였구나. 난 몰랐는데. 아유 그만 괴롭혀야지 그냥. 한국 가려와서 놀이기구 타보게. 나중에 터키에서 내옥하는 줄 모르겠네. 세상에. 자 잠깐 쉴게요. 어깨 좀 들고 드시고.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. 땀 좀 닦으세요. 잠깐 마셨다가 조금만 더 갈게요. 자 밑에 이용하실 분들은 오른쪽으로 올라오시면 돼요.